fire 불가산 명사로 불 그리고 또 가산 명사로 불 그리고 가산 명사로 화재 예문 보시면 catch fire 불이 붙다라는 뜻인데 이때 fire 불가산 명사입니다. uncontrolled burning은 불가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catch fire 보통 불이 붙다 그럴 때 이렇게 불가산 명사입니다. catch fire 그 다음에 make a fire build a fire 불을 피우다라는 뜻인데요. 이때 a fire 가산명사로 쓰였죠. controlled burning인 경우는 가산명사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불을 피우다 그럴 때 make a fire 이렇게 부정간사가 올 수 있습니다. 또는 build a fire 불을 피우다 make a fire build a fire 불을 피우다 a fire broke out 가산명사로 쓰여서 화재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고 했죠. a fire broke out in the city 그 시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